전설적인 주식 트레이더 제시 리버 모어는 1929년 10월 하루 만에 30억 달러, 원화로 3조 9,45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위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제시 리버 모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하루 만에 올린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왜 부자로 남지 못했을까요? 투자 대가들은 절대 잊지 않는 돈을 잃는 습관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고의 수익률만 올리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둘째, 돈만 많이 벌면 부자로 평생 살 수 있다. 셋째, 투자의 성공은 100% 자신만의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모건 하우젤이 지은 돈의 심리학입니다. 월가의 전설 하워드 막스도 모건 하우젤의 글에 매번 설득된다고 합니다. 투자는 인간 심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시간이 너희를 부익해 하리니 최고의 부자가 되는 법 2.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평생 부자로 사는 법 3.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최고의 부자가 되는 법 워런 버핏이 불을 쌓은 과정을 다룬 책은 2천 권이 넘는다. 그 중 다수가 훌륭한 책이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거의 없다. 버핏이 그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그가 그냥 훌륭한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다. 그 중 842억 달러는 50번째 생일 이후에 축적된 것이다. 815억 달러는 그가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것이다.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만약 그가 30대에 투자를 시작해 60대에 은퇴했다면 그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작은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자. 버핏이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것은 10살 때였다. 30살이 됐을 때 순자산은 당시 100만 달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930만 달러였다. 만약 그가 좀 더 평범한 사람이어서 세상을 탐험하고 자신의 열정을 찾는데 10대와 20대를 보냈다면 30살에 순자산이 대략 2만 5천 달러쯤이나 됐을까? 그래도 그가 계속해서 연간 22%라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다고 치자. 그러다가 예순이 됐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은퇴해 골프나 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보자. 지금 그의 순자산은 대략 얼마 정도일까? 845억 달러는 아닐 것이다. 1190만 달러. 그의 실제 순자산보다 99.9%가 적은 금액이다. 사실상 워런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이다. 이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자.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다. 그러나 사실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다. 적어도 연간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 해지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수장 짐 사이먼스는 1988년 이후 연간 66% 수익률로 돈을 불려왔다. 누구도 근접한 적이 없는 기록이다. 방금 보았듯이 버핏의 수익률은 대략 연간 22% 정도였으니 사이먼스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이먼스의 순자산은 이 글을 쓰는 현재 210억 달러다. 우리가 다루는 숫자의 크기를 감안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알지만 사이먼스는 버핏보다 75%나 덜 부자다. 만약 사이먼스가 앞에서 본 것처럼 더 훌륭한 투자자라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 사이먼스는 50살이 되어서야 투자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가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세월은 버핏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만약 사이먼스가 연간 66% 수익률로 버핏처럼 70년간 부를 쌓았다면 그의 재산은 약 6,390경 781조 달러가 됐을 것이다.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다. 핵심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가정이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리이자표를 보고 나서 혹은 30대가 아니라 20대의 저축을 시작했을 때 은퇴자금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마 실제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놀라긴 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마치 잘못된 결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하급수적 사고보다는 1차원적 사고가 훨씬 더 직관적이다.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복리의 속성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복리의 힘을 간과하게 만든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다. 잠시 멈춰서서 복리의 잠재력에 관해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이 남자는 75년간이나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라는 제목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성공 대부분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다. 다만 이런 수학적 사실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아리기가 어려울 뿐이다. 경기순환이나 주식거래전략, 부분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달랑 페이지 한 장에 장기경제성장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주식거래를 했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더 훌륭한 투자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말이다.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복리의 원리다. 정반대의 경우 즉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비극을 낳는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장은 정말 투자하는 분이라면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한 배 두 배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꾸준히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 100% 200% 수익을 올렸는데 그 수익이 다음번에도 지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두고두고 읽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부자로 사는 법입니다. 그 전에 드디어 13만이 되려면 약 천명도 안 남았습니다.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평생 부자로 사는 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국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백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겸손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제시 리버모어는 당대 최고의 주식시장 트레이더였다. 1877년에 태어난 그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모를 때 전문 트레이더가 되었다.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재산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억 달러에 달했다. 원화로 1,315억 정도 됩니다. 1929년 당시 제시 리버모어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으나 그의 대공황으로 이어진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그를 더욱 위대한 투자자로 역사에 남게 했다.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할 때 하루 만에 제시 리버모어는 30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다. 하나로 3조 9,450억입니다. 주식시장 역사에서 최악의 달 중 하나로 기록됐던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위한 사람 중 한 명이 됐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시계를 4년 후로 돌리면 이야기는 다시 교차한다. 1929년에 대박을 친 리버모어는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점점 더 큰 베팅을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으며 결국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파산과 함께 수치심을 느낀 리버모어는 1933년에 이틀간 사라졌다. 리버모어는 돌아왔으나 길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시 리버모어는 부자가 되는데 뛰어났으나 부자로 남는 데는 서툴렀다. 부자라는 표현이 스스로에게 적합하지 않다 해도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음의 교훈을 남긴다. 돈을 버는 것은 버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상장될 만큼 성공한 회사의 40%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시가총액 전부를 상실한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는 유산을 받거나 가족 간 증여 등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략 10년간 평균 20%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임으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언론인 찰리 로즈는 세커이아 캐피털을 이끄는 억만장자 마이클 모리치에게 세커이아가 왜 그렇게 잘 나가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모리치는 회사가 장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벤처 캐피털 중에는 5년 혹은 10년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세커이아는 무려 40년간 승승장구해왔다고 말이다. 로즈가 이유를 묻자 모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리츠 제 생각에 우리는 늘 회사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해온 것 같아요. 로즈 정말요 두려움이 비결이라고요 편집증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다. 모리츠 여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이 어제와 다를 거라고 가정합니다. 지금의 영광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으니까요.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행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선 안 되는 거죠. 또 등장한다. 생존. 모리츠 역시 생존을 언급했다. 성장이나 머리 통찰이 아니다. 전멸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여러분의 전략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평생 부자로 남는 법은 항상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리스크를 왕창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 생존이라는 사고 방식이 그토록 중요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이유다.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복리의 수학적 원리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복리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한다. 복리는 마치 참나물을 심는 것과 같다. 1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 오렌 버핏이 어떻게 그런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는지 알아내려고 밤낮으로 매달릴 수도 있다. 그가 어떻게 최고의 기업과 가장 값싼 주식과 최고의 매니저들을 찾아냈는지 연구할 수도 있다.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보다 덜 어려우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 있다. 버핏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목하는 것이다. 그는 빚에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패닉에 빠져 주식을 사는 일 없이 14번의 경기 침체를 견뎌고 살아남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적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세계관,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트렌드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생존이 그의 장수 비결이다. 10살 때부터 최소한 89가지 꾸준히 투자한 것은 복리의 기적을 일으킨다. 현재는 93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성공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릭 게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오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투자 단짝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전 이들에게는 릭 게린이라는 제3의 멤버가 있었다. 하지만 릭 게린은 대출금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고 주식시장이 70% 하락할 때 증거금 납부를 위해서 버크셔 해소의 주식을 40달러에 전부 팔았다고 합니다. 멍거와 버핏, 게린은 부자가 되는데 똑같이 재주가 있었다. 그러나 버핏과 멍거는 부자로 남는 재주까지 추가로 갖고 있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나심 탈레브는 이 해관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후자를 필요로 한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현실세계에 적용하면 핵심은 세 가지다. 1.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 복리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강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 강세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보수적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든다. 그 훌륭한 자산들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내 내가 포기하는 수익이 얼마인지 예리하게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금이 1년에 1%를 번다면 주식 수익률은 10%이다. 이 9%의 격차 때문에 매일이 괴롭다. 그러나 바로 그 현금 덕분에 약세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그 현금으로 인한 실제 수익률은 연간 1%가 아니라 그 몇 배일 수 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파는 일을 한 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복리의 원리는 큰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특히나 대혼돈의 시기에 그저 썩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즉 파산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항상 현금을 일정량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것을 대비한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신은 비웃는다. 재무 설계 및 투자 계획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나의 행동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계획이라도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 살아남는 것은 극히 소수다. 향후 20년간 자신의 소득과 저축 비율, 시장 수익률에 관한 계획을 세울 거라면 지난 20년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보라. 9.11 테러, 주택개발붐이 일었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천만 명 가까운 미국인이 집을 잃은 일, 금융 위기로 900만 명 가까이가 실직한 일, 뒤이은 기록적인 주식시장 반등,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획이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에만 쓸모가 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로 가득한 미래야말로 누구나 맞닥뜨릴 현실이다. 좋은 계획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류의 여지를 강조한다. 계획 속의 구체적 요소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 그만큼 경제생활은 위태롭다는 뜻이다. 반면 나의 저축 비율에 오류의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0년간 시장 수익률이 8%라면 좋겠지만 4%만 되어도 나는 문제없을 거야. 이렇게 되면 계획은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 때에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종종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는 사람들이 금융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안전마진은 생존 확률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안전마진이 넓다면 결과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도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살 때는 자신이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살 때 주식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에 주식을 매수해야 큰 폭의 손실을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항상 생각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 낙천주의는 흔히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는 불안전한 정의이다. 현명한 낙천주의는 확률이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다. 사실 중간에 분명히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는 올바른 쪽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때때로 지뢰밭이 있다는 건 역시 똑같이 확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그 중간에는 변동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단기적으로는 요지부동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이런 원리를 따른다. 170년 동안 우리 생활 수준은 20배 높아졌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매일 존재했다. 편집증과 낙천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이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노력이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낙천주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단기적으로 편집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걱정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아주 어렵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좋을 때가 온 것을 곧 나쁜 시절이 끝난 것으로 이해했다. 부자가 되고 나니 당연히 부자로 남을 것 같았고 스스로 무적이 된 기분이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곱씹었다. 투기꾼이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지불해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 돈이 많이 드는 병이다. 어디에 있는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남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우리가 참여한 이 게임은 70억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행운도 리스크도 측정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사람들이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보자. 애초에 내가 그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게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리스크라는 현실을 경험한 것뿐일까? 어떤 의사결정이 현명했는지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그날의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스토리를 선호한다.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는 알기 쉽지만 지독하게 잘못된 방향을 알려줄 때도 많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이 여자가 했던 것은 하고 저 남자가 했던 것은 피하라 라며 교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에게 요술지팡이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만큼이 따라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그런 행동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든 무작위적인 리스크와 행운의 역할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술지팡이가 없다. 우리가 가진 뇌는 복잡한 것은 꺼리고 쉬운 답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하거나 피해야 할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자 가치투자의 아버지 그리고 워렌버핏의 초창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성공 대부분은 그가 보험회사 가이코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덕분이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이코는 그레이엄 자신이 설계한 수익 다각화 법칙을 거의 다 어겼다. 여기서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모르겠다. 그레이엄은 가이코로 대박을 낸 것에 관해 이렇게 썼다. 어쩌다 한 번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대단히 기민한 의사 결정이었을까 우리가 과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애는 수없이 많다. 레버리지 즉 빚을 내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떼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다. 최고의 매니저도 최악의 매니저도 직원들을 최대한 닥달한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와 고객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둘 다 현명한 사업상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 멋지게 대담함과 바보같이 무모한 사이에 그인 선은 너무 얇아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만 눈에 보이기도 한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풀갱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재주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돈을 경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고 싶을 때 자주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 조언이 있다.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구를 칭송하고 우러러볼지 반대로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은 피하고 싶다고 여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하라. 갓 태어난 아들에게 내가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즉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그게 100%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워낙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신의 성공이 운에 의한 것인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특정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억만장자, CEO 혹은 뉴스를 장악한 엄청난 실패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연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사례는 그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른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결과가 극단적일수록 거기서 얻은 교훈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 결과는 극단적인 행운이나 리스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큰 패턴을 찾다보면 실천 가능한 교육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패턴이 흔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기 더 쉬울지도 모른다. 오렌 버핏의 성공 투자를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면 그의 한평생 성과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행운이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처럼 폭넓고 흔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뉴스를 장악하는 극단적인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런 종류의 폭넓은 관찰을 통해 배울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촌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깨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때로 그저 리스크의 가차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말이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는 투자를 잘못했고 저때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말라.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또한 확률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깨닫지 못하기는 합니다. 자신이 큰 실패를 해도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운이 나빠서 즉 리스크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성공이나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의 원인이 행운이었는지 위험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기보다는 시간을 잘 통제해서 쓰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같은 방법으로 도전해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고 방식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처럼 불확실성이 좌우하는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모건 아우절이 지은 돈의 심리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어서 제가 다시 리뷰를 했는데요. 역시나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내용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떴을 때 바로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도 주식 투자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